넘어갑니다 앤디번즈의 토론토 시즌 13호 윤규진에게 뺏어내는 앤디번즈 점수는 이제 석점차 3대0의 스코어를 만듭니다 대단한 롯데의 집중력입니다 한 번 찬스를 잡았을 때 그 찬스를 절대 놓치지 않고 득점에 지금 성공을 하는 롯데인데 어제 경기부터 어제도 많은 찬스는 사실은 아니었었거든요 이사후에 잡았던 찬스를 어제 모두 살려냈고 오늘도 지금 찬스를 결국 살려내면서 자 3회까지 호투하던 윤규진을 좀 당황케 하는 그런 공격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